가진다 분 샀지? 와 야 누가 아지르 대리만 됐어! 얍! 잡았다! 아 진짜 세기발 중에 제일 행복해 진짜 아니 요 한 달, 근 한 달 중에 가장 행복한 거 같아요 근 한 달 중에 가장 행복해 수영아님은요 아니 들뜰 수밖에 없죠 이번 편에 내가 바이 얼마나 잘하는데 요거는 간단해 튜터만 잡으면 이번 편이 이겨 어? 알아요? 바이가 들어가서 튜터만 져가지고 죽잖아? 이 게임 이깁니다 네 리시 창렬 창렬하다 왜 필요해? 오케이 아니 불러먹어야겠다 무탤러스 2랩 바텀 갔으니까 아 아 아 아 뭐kten 아 음, 아infE를 대리들이 좀 많이 하지 이노 ilah 옆에Re게 찔러서pod anti 어휴 그냥 이거 풀 뺐어요 위험해서 풀 빼는게 나아 우틸러스 2렙 자 공속바이가 들어와있습니다 저는 피갈키가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우 탈리아 잘해 아 퍼블를 못댔어요 퍼블를 어시는 줬는데 어시는 안되기니 퍼블를 못댔 형형형형형형형 안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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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려다 안될려다 아 새꺄 아아악 아아악 퀴가 너무 섣불렀다 퀴가 섣불렀어 퀴가 섣불렀어 그리고 이렇게긴다 퀴의 형세락놀자님 열개서만 감사합니다 퀴의 형세락놀자님 퀴의 형세락놀자님 퀴의 형세락놀자님 퀴의 형세락놀자님 퀴의 형세락놀자님 퀴의 형세락놀자님 퀴의 형세 κα 코나 퀴의 형세락놀자님 Q.чив Gonzalez Point ahead 퀴의 형세락놀자님 퀴의 형세락놀자ヽ Barton Q. Cineland Q. Ninja. Q. ister Se長 Q. depuis 야 레드 아파 나이스 레디야 너 아프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레드 D 아니 4렘이라 레드가 엄청 아프죠 얘가 좀 거칠어 그칠어 그칠어 다 준다 궁 탔지 와 야 누가 아지르 대리만 타였어 얍 잡았다 아 아 아 죽어버린다 덕치컬 뭡니까요? 뭐야 말이야 아 기본이죠 요정도 덕치컬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죠 지금까지 컨셉이었지 큰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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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 좀 있습니다 득 빼 블루 있지 않을까 없나 블루 있을 것 같은데 노틸러스 바로 탑 간 거 아닌가 음 음메 음 까질 안 줬구나 까질 안 줬구나 까질 안 줬구나 까질 안 줬구나 바위는 다 공속이지 아이고 여러분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공속 바위죠 깔끔한 다이브 전형적으로 라인 다 터뜨리고 다니는 정글러 너무 쉽고 인성까지 완벽하다고? 감동이죠? 이게 바로 감동이지 그쵸 이거 아예 솔직히 거의 다 정글 차이지 뭐하는거야? 룰루 아까부터 미쳤어? 룰루야? 아까부터 왜그래 우리 애기 괴롭히지 마라 왔어 이거 참 너무 정글 차이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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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레드 먹어야 해 나왔다 레드 샤시 레드도 내꺼 스마트꺼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야 내 루투는 6이다 하하 변이 세대 아 나이스 원래 3타가 진짜 세거든 공속바이라서 이거 3타 무조건 터져요 하지르 쇼핑쇼 하지르 쇼핑쇼 하지르 쇼핑쇼 아이고 오늘도 잘하는거라 그러세요 이 정도가 좀 잘한다고 하면 안돼 더 잘해야지 골드갈람 더 잘해야지 하지 하하 하하 15분서린 나올거 같죠 아이 막판을 아이 5연승을 또 이렇게 너무 쉽게 해버리네 하하 아다리가 아니라 봤어요 맵으로 맵으로 벗고 간건지 가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노틸 왔어? 또 왔어? 아 뭐야 이거 아우! 나이스 룸브라 룰루 온다 룰루 오거든유? 우우? 좋다 좋다 뭐하냐 터졌... 다 터쳤다 아~! 깔끔했다 다 터 intentional 정글 차 인정? 깜 AMYGYP 한 마디에서 루틸러스 멘탈까지 콩콩콩! 어? 루틸러스 는 약 멘탈을 콩콩콩! 어우 나 10.. 몇 킬이야? 8킬이야 8킬? 야 무슨.. 종글을 8킬이여? 4킬이야 뭐야 맞은지도 모를걸 루틸러스 어딨니? 루틸러스 어딨니? 루틸러스 어딨니? 아 우리 이츠 원숭이 님도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맞다 내리오는 구독까지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구독 고마워요 오우 크으으으으으으으응 길이 너무 세거든 덧배했다 정말 오우 길이 덧배했어 이량풍 아 코 어? 나만 믿으라고? 어 이 점을 어서 볼 것 같애 으아아아 후톡 감사합니다 야레야레 야 버려버려 버려버려 저건 못살려 야 저건 못살려 야 저건 못살려 아 귓말이 왔다고? 이거 이거 귓말 돼요? 원래 안됐잖아 혹시 스티커 갔습니까? 아니요 개소리하지마 어디서 문장할까 아니 귓말을 어떻게 해? 아 친구가 보냈겠지 아아 친구는 보낼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겠네 친구 돼있는 사람만 보낼 수 있구나 친구 돼있는 사람만 보낼 수 있구나 친구 돼있는 사람만 보낼 수 있구나 에프람 짱? 장난해? 에프랑 쪼라인데 저거 아 죄송 야 프라마 아니야 알지? 장난입니다 어머나에프랑 애프랑 같은 소리하네 야 걔가 무슨 서포터였냐 나 저번에 고통 받았던 서포터 있는데 이상한 서포터 하나 해가지고 고통 받았잖아요 애니비아 서포터였냐? 자크 서포터? 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다 진짜로 자크 서포터 같은 거 유튜브 영상 올려가지고 실버가게 만드는 그런 개나리는 진짜 지져야돼 아 쟤 쟤 웬만한 사람을 이렇게 안하는데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연필 몇 번이나 했는데 무슨 서포터 사기예요? 막 이러고 진짜 불아 오진다니까 탕후 존재isa 좌우 존재수 지진 가 가 가 와이여 으 으 9배 이색이야 5배 이색이야 5배 5 아! 애플함같은 또 개소리하네 진짜 조새끼 진짜 이겨주기 싫어버리네 때려 아! 때리지! 추천하고 싶어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적폐가 3,5연승을 성공했습니다! 수업하실만 부탁드릴게요